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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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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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맘은 모두 흔히 지었나 그 나에게 꿈을 줘 세상을 주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분 잠시 잠깐 헤어져 시원한 바람이 그만 나에게 하지 말지 차라리 내가 싫어서 그렇게 편한 거라면 흔들지만 그댈 이제 좀 빨리 내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도 흔들지 않는 무전 차라리 내가 싫어서 그렇게 머물러 가면 흔들지만 그댈 이제 좀 빨리 내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전 아니 흔들지 않는 무전 흔들지 않는 무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나드림뿌마였습니다 네 우리 신고사님 준비하는 동안 모조개님의 인상이 한 곡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인생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예예 나드림뿌마님이 오늘 막 목을 혹사했는가 조금 모조개의 인생 앤디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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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궁이 있던 부대 ика 이ihat zero 오 어 짓 으 할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는 원칙을 가느라 이 힘세운 바다처럼 이 힘세운 구름처럼 그 노래를 가느라 손 들어봐 이거란거라 세상 사람을 원망벌고 엄마도 미루고 살던 같은게 뭐냐고 버릴게 뭐냐고 나에게 웃질바라 이 인생을 바라라 너 홀라가 웃질로 한동안 웃어온 것을 한동안 어디로 갈거냐고 무엇을 할거냐고 나에게 웃질바라 이 인생은 바람처럼 이 인생은 무릎처럼 한동안 배우고 한동안 한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모든게 뒤에서 이렇게 또 한사람이 잘될지게끔 내가 뒤에서 오늘 아주 그냥 노래를 연결 잘했죠 공연하는데 표현했지 자 이쯤에서 우리 나들이 분바님은 들어가구요 조금이자 또 나올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부장 분바들이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거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좀 힘드신데 그 뭘 그렇게 쫓아오셨거든요 예 예 감사드리구요 아유 오늘 오셨어요 예 오늘은 옷이 참 재련되네요 예 어디가 골프치고 오셨어요 예 저도요 저 사실 에 뭐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음 저 겨울에는요 저도 저 그 골프치료되는데 국내 골프장은 좀 그래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저는 하와이 라든가 이런 데가 좀 즐거워요 예 예 그리고 단둘이 좀 뗀생활한다고 무셨는데 예 제가 저 저 서울허보도 분당에 제가 50평짜리 살고 있어요 예 무셨지 마세요 예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됐다뿐이지 예 좀 있으면 내꺼 돼 이제 예 예 자 아유 오늘 골프를 한번 지고 갔다 그냥 이게 안 돌아가니께 예 자 근데 진짜 아니 골프복 입고 오셨어요 예 아우 쟤 쟤 쟤 됐다 진짜 시집 또 가도 되겠어 아 혹시 막 뒤에 막 남자들이 쫓아오고 그런지 안 알았어요 예 아 거기 인사 있어요 예 인사 있어요 예 아 같이 오셨어요 예 아 우리 저 세모님 제가 잘 알아요 예 예 거짓말 안해도 돼요 우리 저 강아지님은 오늘 그 저 아우 씨 편하게 입고 오셨네 예 예 뭐 시장 갔다가 시장거리 도망온 여자같이 하고 왔어요 예 예 예 자 예 우리 기용리 감독님도 오셨구요 예 우리 박종국 감독님도 오셨고 예 우리 천상호 감독님 예 저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노려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방에 뭔 일이 있었나봐 그는 뭐 수관장으로 간다고 또 그러고 에 같이 들으면 예 저렇게 그냥 그 다음은 소리 아프다고 저러고 보니까 애올도 에 그 서울서 에 이렇게 또 오신 우리 또 이따가 노래당곡 시켜드릴게요 예 아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 에다가 노래당곡 시켜드리고 자 이렇게 많이 오셨고 우리 또 저 엄방울림도 오셨고 예 우리 엄방울림만 차 그 입고 지신 것 같다 어 아니 진짜 너무 이쁘졌고 쎈 때 줬어 아이고 우리 또 예 되는 사람이 도우시고 너와 진리 도우시고 예 우리 또 예 여쭤기 님도 오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아 이쯤에서 에 우리 15사 부모님 예 한번 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4 예 아 순심이 에 순심아 순심아 이와 흘러 그 차고도 기회가 놓고 지나면 그 진짜 못할 사서 보냈다 너 그러고 너 끝나고 나면 그 심장하는 일당 없는지 알어 어 뭐 수고자 풀빵은 어 보충도 아깝다고 주지 말래 예 어 뭐 하는거 뭐 있냐고 또 주지 말래 예 저기 얼른 가봐 아 얼른 커피도 사오셨고 예 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예 아우 나 제 새끼 짤라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예 그 저 내가 이따가 투표를 좀 할 거에요 저 소심이 짤른 거에 찬성 하시는 분 숨들고 예 짤르지 마시는 분 손들어 가지고 짤려 드리는 분이 많은 분 그냥 확 잘라 버리던가 아니면 저 예 성진명이다 확 빠트려 죽여버리던가 예 어제도 여기 계곡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예 사고가 나가지고 예 한 사람이 이렇게 아깝게 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또 예 그 수방대원이 그 금지로 갔다가 예 수방대원 까지 왜 어디에 취직한 예 아이고 그냥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가 줘 조심하세요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 되요 근데 다가 오늘 비가 안올 줄 알았는데 또 피가 이렇게 오잖아요 미국의 우리 줄을 더 풀어다가 내가 조금만 하도 그냥 아 이상하게 예 예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매력 저희리 결국에는 뭐 예 소운소리 치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돌다가 꼭 사고가 안됩니다 이제 조심히 가시구요 자 예 우리 15 상품반에 네 barre 한버 주세요 예 우리 시국을 stupid 나고 와서 서 3 아시고 Ihnen 깜짝یک 예 아 아 Join 미ulse 미ra 가자마자 바구와 설명 아니요. 아무도 안자еня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그때부터 건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마흡님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어떻게 잘 됐다 해도 어떻게... 그러셨어요? 아 차가 고장나서요. 대차해서 오셨어요. 협상해가지고. 오늘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에게 한 번 보내드렸네요. 노래 좀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 우리 대답은 이렇게 선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여기 외국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이 선진국일수록 길을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도 미술을 짓고 가요. 어이 하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 미쳤나 봐.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문화는 그런 거다 보다는 그래서 한 번 웃고 인사하면 인사를 안 오고 뭐 미술을 짓고 가면 그 하루가 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다 싶으면 박사동만 주세요. 여러분 이제 길거리 문화를 이제 이렇게 바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제 얘기가 하는 이 공연을 옛날에는 난장공연 그리고 길거리 공연 장돌뱅이 공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길거리 사는 공연을 버스킨 공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버스킨 공연인데요. 어느 공연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연장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앞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공연장의 주인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이십니다. 다른 눈에 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를 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지미씨. 남자 얘기를 하고 올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좀 요런 날씨는 우리 막걸리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옆에 보면 막걸리도 팔고 동순리도 팔고 하는데 저기 지금 나를 쳐다보는 저분 있죠? 저분이 제 마누랑 몰래 만나는 그녀니마다 저녁입니다.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막걸리 한잔 올려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돈통이 이건데 왜 이걸로 했냐면 다른 데다 두면 누가 집어봐요. 그런데 오광에다 집어넣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돈통을 요광으로 사용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막걸리 한자리입니다. 음악. 오광을 순식이가 사용하던 거예요. 네. 자 막걸리 한잔 제가 여기 있지마는 모든 분들에게 막걸리 한잔 다 올려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막걸리 한잔 드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즐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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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euge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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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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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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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떨어진 꽃잎이 희망이 붉고 쏟아진 빗선들 아픈 기쁜데 밤에 그냥 일어나니 쉴 거라 사랑아 빗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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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만진 선금리스 잡문길래 참가을 속자매 초반한 소문이 가던데, 가던데, 나를 치우는다 미워둔 웃음 그대뿐이게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는 사람 차가운 날을 갈대면 또 날 하던데 이 차는 꿈에 가고 미워둔 웃음 그대뿐이게 고추를 하기가 있어도 차가운 미워둔 여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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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틀엔 다 믿었던 날은 웃지 마라 원곡은 디ARIN을 편시시고요 나는 보이스킹이니까요 김희영이라는 육신의 흑정거원 그분이 이스부를 불러가지고 지금 400만원씩 밖으로 나오는데요. 400만원 받고 다니는 그분의 노래 3천원짜리 역사상 한번 해볼게요. 이스부를 이스부를 한눈살았어다. 짧은 순간 내가 쏠 머물부가 그 흔적 너무너무다. 신처럼 사랑한 신처럼 스쳐하나. 신처럼 깨끗한 그리운 만남으로 미스네. 미스네. 이스부를 사랑한 신처럼 내게로. 이스부를 사랑한 신처럼 내게로. 이스부를 사랑한 신처럼 내게로. 이스부를 사랑한 신처럼 내게로. 이 세월이 이 세월이 손실이 보내 잘만 쓰면 내가 쓰면 맘을 고흡하네 그 근처가 너무 많다 시절 사랑하네 시절 가버린다 기곱처럼 기곱해진 그리움만 담긴 너로 미스 고흡 미스 난 그날 사랑해 고흡 내가 잡고 미스고는 여기 계셔 미스고는 여기 계셔 봐라 지금 저기 사모님을 봐라. 벌써 그리움을 남기고 아쉬움을 남기고 막 그렇게 모습이 그렇잖아. 너 동물원에 들어가 있으란 말이야. 내가 왜 끌어왔어. 아니 그 몸으로 사람을 평가하세요. 마음이 미쓰고인데. 저희가 이 공연 중에 옳지 못한 몬집도 있고요. 옳지 못한 어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유명 연예인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저희의 애타는 공부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가시더라도 우리 강설이 아버지 사람들이 솔직하게도 저도 남자잖아요. 내일모레면 저도 50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이 꼬라지가 이렇게 해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좀 머물게 하고 애타는 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응원을 좀 해주시고 사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비스본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연이 앞에서 이 노래 좀 한국전 패스본 하는 노래 있으시면 한국전 저한테 좀 청해 주세요. 그러면 정석꺼 좀 올려도 돼요. 저 비스본이 어떻게 좀... 아무 거를 다 보여주세요. 저한테 청해 주세요. 저한테 청해 주세요. 저한테 청해 주세요. 떠날 수 없는 당시 그것만 봐서 노래 자체가 틀리지 않고 떠날 수 없는 당신이 되잖아. 사랑 없는 당신이 되잖아. 그렇게 하세요. 자 떠날 수 없는 당신. 우리 김상대가 선생님 노래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A님 아 시리카 ס yay 목욕을 앞심으로 이 가슴 목욕을 기도해 모두 다 이겨내 모두 다 이겨내 헤드로가 더 아름신지나 위험이만 위험이만 예를 안심으로 불타 kel fic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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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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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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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